자, 오늘은 또 다른 모바일 쇼스트 리자치 님의 영상 같이 볼게요. 텍스처가 정말 좋아요. 벨벳 텍스처, 아 편하다, 아 좋다. 이런 느낌 벨벳 그리고 뷰티 패션 분야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질감. 그런데 뷰티 패션 분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외래어나 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질감 외에도 텍스처라고 말하는 빈도도 굉장히 높아요. 이 컬러 정말 대박적으로 예쁘네요. 정말 자주 들어볼 수 있는 감탄사죠. 중국어 감탄사. Oh my god. Oh my god.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 분은 이해로 하시네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혹은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으로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죠.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이것도 있고요. 기본 뜻은 폭파하다 인데 우리가 자주 쓰는 대박 혹은 완전 완전 찢어났어 완전 뒤흔들어났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과한 표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분이 이런 표현을 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얼마나 고급스럽냐면요. 약간 딥레드 버건디레드 같기도 한데 그렇게 또 딥하지는 않고 이마홍 이마 하면 이모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모빨강 이모레드 이렇게 되는데 이 색상 좀 찾아보니까 검은색이 조금 들어간 빨강 있죠. 와인컬러라고 하죠. 요즘 뷰티에서는 버건디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버건디 색상이랑 좀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신. 깊을 심자예요. 수심할 때 심자예요. 여기서는 딥하다, 짙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가 뭉치지도 않고요. 또 레트로 딥레드 같기도 하고요. 주인, 고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주인 이거니까 고르지 않다, 얼룩지다, 뭉치다. 후고 네, 한자 보면 복고예요. 복고풍 할 때 복고인데 복고라고 그대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뷰티 분야에서는 레트로 이 말도 굉장히 자주 써요. 네, 뜻은 같은 말이죠. 이렇게 말이에요. De 이 영역은 함께 너무 재미있은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은 아직도 이렇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은 함께 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은 이렇게 재미있군요. 재생홍색은 아주 아주 재미있습니다 다양한 표준 빨강 또 자료를 보면 중국 전통 빨강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boring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개 같은 뜻이죠 이런 느낌으로 자주 쓰죠 굉장히 흥미로운 색상 재밌는 색상이에요 네 여기서 요취이다 이거 얘기할 때 interesting 이것도 같이 얘기하죠 네 톡톡 튀는 말투를 보여주고 있죠 이 색상은 곧 왕홍 최 컬러에 오를 것 같은데요 진성 승진하다 진급하다 배 진성 위 하면 뭐뭐로 승격되다 진급되다 비강강상면 내 지 회강자다 예이 뎀 예은 하면 선명하다 화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뷰티 분야에서는 또 비비드하다 쨍하다 브라이트하다 이런 의미로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뭐 뭐 할 것이다 이렇게만 딱 생각해 두고 있으면요 굉장히 어색할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서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더 쨍할 것 같아요 가 아니라 더 쨍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자연스러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중국인들이 뭐 뭐 할 것 같아요 이 표현을 되게 어색하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끌고 와야 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이런 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정말 하얘 보인다 네 이걸 바르면 얼굴이 하얘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 문장에서는 뭐 뭐해 보이다 이 뜻으로 뷰티에서 정말 많이 써요 이 벨벳 텍스처가 컬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줘요 뉴스나 연설문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다 올라가다 성장하다 이런 의미로 자주 써요 이번 컬러 이름이 다 기억하기 쉬운 거 같아요 이 컬러마다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네 뒤에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시허 칸 단수워 주의다 매우 랑워 주의다 신리종 와우 예쁘기는 예쁜데 와우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매우 랑워 주의다 신리종 와우 네 이거를 좀 직역을 해보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와우 하게 느끼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는 얘기를 잘 안 하죠 네 그래서 랑 이 표현이 문장마다 상황마다 어떤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지 흡수해 보세요 이런 컬러는 다들 있을 거예요 참신하지가 않으니까 이 컬러는 제가 추천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비애 추 신살 성어예요 그래서 기발한 생각을 하다 독창적인 생각을 하다 독창적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퍼펙트 다이어리의 예쁨은 더 예쁜 그런 느낌이에요 퍼펙트 다이어리 이 브랜드의 이름이에요 저는 영상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굉장히 핫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의 뜻은 이 브랜드를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이 브랜드를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4번 틴트 추천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이 컬러 정말 레트로 감성 폭발이에요 06호색 오케이, 메이 여성들의 피부톤에 어울리기 힘든 색상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매紫色 자주색이구요 플럼 레드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구요 빙탕시지 7번 색상 이름이에요 얼린홍식 여름에 잘 어울리는 평범하지 않은 오렌지 색상이에요 부수다 하면 속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보통이 아닌 알 Ginsburg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브랜드 이름이 나왔죠 아르마니, 아마리, 랑콤, 랑컬 이 컬러는 여러분 걱정 마세요 바르면 사람들이 무슨 유명 브랜드냐고 할 거예요 숨막힐 정도로 예쁘네요 두상추 두 바르다 라는 뜻이죠? 두 뭐? 이것도 바르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 이게 없으면 왠지 뭔가 빠진 느낌, 조사가 왠지 빠진 느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면 올라가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상추 이러면 덧바르다, 피부에 올려놓다, 얹어놓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그런 느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면 바르고 나서 이런 느낌의 약간 조사의 역할도 살짝 더해져요 한자 보면 질식하다 할 때 질식이에요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과장하는 말투예요 해주세요 오케이 个암간 어머니 예를 들어서 trzeba!' Wouldn't산 이 제품에 느껴져요? 11, 이 으 Jungkook 7 이 전쟁은 rob함을 쫓기다radみたい 여기 내가 류아나의 08색으로 확인할게요. 8번 컬러 보여드릴게요. 여기예요. 이 안에 하나는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거 로즈피치 골드예요. 아, 이제는 뭐지? 이것도 자주 쓰지만 이것도 9어 의문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장미 복숭아 금색인데 한국 뷰티에서 이렇게 쓰지 않죠 로즈피치 골드 이렇게 주로 외래어를 많이 쓰죠 이런 고유명사는 실제 그 브랜드가 쓰고 있는 말을 쓰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자료 준비할 때 같은 브랜드의 중국어 사이트 한국어 사이트를 같이 비교하면서 봐요 제가 178번 모두 올려 드릴게요 손이 빠르셔야 돼요 get 하세요 굉장히 트렌디한 말투를 많이 쓰죠 이분이 그래서 생방송에서만 살 수 있는 가격대 특가 상품을 올려준다는 얘기죠 장, 호, 장 하면 뺐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호 하면 물건, 제품 이런 뜻도 있고 또는 녀석, 놈 이런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치호 하면 밥만 먹는 밥퉁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막 뺏듯이 사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장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뺏으세요 욕심내세요 get 하세요 이런 느낌 bu풍은 Miami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